.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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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3 역전을 만들어낸 김가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가영 선수는 월드 챔피언 2번 우승 그리고 LPBA 통산 7번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롱피아비 선수와 함께 7번 공동 1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아까 전에 김가영 선수가 정말 안 될 때 계속 웃었던 게 기억이 자꾸 나요 진짜 하늘도 무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좀 약간 체념한 듯한 느낌의 웃음기가 기회가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역전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안 됐을 때의 김가영 선수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그때 봤어요 네 진짜 오늘 좀 본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 안 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표정하고 자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그 웃음과 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김가영 선수는 확실히 극복하는 모습이 남과 다르군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김보미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었잖아요 마지막 1점을 남겨놓고 옆돌리기 미스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몇 가지가 좀 기억이 나는데 또 분명히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이렇게 대역전극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나오는군요 진짜 크게 나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김보미 선수를 꺾고 김가영 선수 월드 챔피언십 네 2024 LPBA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동생도 너무 좋아하고 참 좋아하네요 네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가 김가영 선수가 다시 살아난 결승전입니다 이래서 김가영이 최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월드 챔피언십 2회 우승 통산 7번의 LPBA 우승 환하게 웃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최고 에버리지도 그렇고 최고 상금도 그렇고 모든 게 진짜 항상 거기 정점에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다른 선수들이 오히려 김예은 선수가 우네요 김예은, 한지은, 또 이미래 선수가 김보미 선수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1세트 김가영의 승리 2, 3, 4세트 김보미의 승리 그리고 거의 5세트에서 마무리까지 잘 갔었는데 1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김가영의 승리 그 이후에 6, 7세트를 모두 승리한 김가영 선수입니다 김보미 선수는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문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문이 안 열린 거죠 반쯤은 열렸습니다 반만 열려서 그래서 진짜 김보미 선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렇게 해서 우승 트로피는 김가영 선수로 확정됐습니다 근데 김가영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대단한 우승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승만은 잊지 못할 우승인 것 같습니다 시상식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헬로우 월드 말고 헬로우 제주 하겠습니다 네 세계 자연유산에 빛나는 산나 산무에섬 제주에서 펼쳐진 그야말로 기적같은 결승전을 보셨고요 LPBA 여왕들의 끝판 대결 월드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네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박수 쳐 주십시오 무브배를 SK레터카 황일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받으십시오 시상식이 붙여지겠습니다 황일문 SK레터카 대표님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오용훈 도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용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시상식에 나와 계십시오 헬로우 와일드 BBA 장상진 부총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는 장상진 부총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내려오시진 않았습니다만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힘을 써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경호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가영 선수는 우승과 함께 웰백컴랭키 1위도 같이 가져가겠네요 네 그렇죠 NAC동협은행 박병규 수석 부행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면에 또 김보미 선수는 다음 시즌으로 우승을 이루게 됐습니다 김보미 선수는 다음 시즌으로 또 한번 도전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네 우승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김보미 선수 잘했잖아요 두드승 얼마나 좋습니까 챔피언 트로피의 주인공 제주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이 먼저 시상식에 앞서서 열리겠습니다 대표 선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께서는 테이블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하 한지은 선수가 네 함께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부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한지은 선수가 두 선수만 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주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기부금을 전달하는데요 김민하 선수 한지은 선수가 대표로 나와서 기부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 선수들이 역장 섰군요 기념촬영 함께합니다 제주도에서 처음 열린 더 큰 박수를 보내시고요 PBA LPBA 선수가 선수들 모두 기부금을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차폭이 좋습니다 특별상 또 시상하겠습니다 웰뱅 탑랭킹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단일 경기 베스트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특별상 웰뱅 탑랭킹 상금 200만 원입니다 시상은 PBA 장상진 무총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고의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웰뱅 탑랭킹 이 선수가 벌써 세 번째 상금을 받게 되는군요 웰뱅 탑랭킹 이번 대회 김가영 선수입니다 2.444를 기록한 김가영 선수 32강에서 웰뱅 탑랭킹 1위 2.44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쁨 두 배입니다 최고의 에버리지까지 김가영 선수가 가져갑니다 2.444를 두 번이나 결정 잘 승하시는데 참 대단해요 김가영 선수 다음은 TS샴프 퍼펙트 Q 시상 BTS샴프 퍼펙트 Q 시상이 있습니다 아 대단했죠 LPBA에서는 대부분 넘어갔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상자가 있습니다. 더구나 천만원이 아닌 2배,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LPBA에서 두 번째로 나왔죠. 얼음공주 한지은! 한지은 선수가 첫 경기에서 3세트 스럭티아비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9대0, 9점, 9점을 모두 득점하면서 테이스샴푸 퍼펙트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아, 참, 대단하죠. 아, 알군요. 네. 저 퍼펙트큐. 테이스샴푸 퍼펙트큐를 기록한 한지은 선수. 한지은 선수가 또 성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천만원을 받고. 네. 다시 한 번 한지은 선수에게는 선수를 보내십시오. 좋은 활약으로 이번 대표에 보여줬습니다. 이제 본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자에 대한 시상하겠습니다. 상금보도 전달은 에스컬렌터카 황일문 대표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 선수가 아마 LPBA에서 128강, 64강, 32강, 16강, 8강, 4강 준우승 다 이번 선수는 이제 우승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승만큼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준우승자 김보미 선수입니다. 월드챔피언십 2024의 준우승. 2위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오늘 정말 멋지게 잘했습니다. 김보미 선수 우승에. 거침없이 당당하게 잘 싸워줬습니다. 앞서갔었습니다만. 김보미 선수. 우승이 정말 쉽지가 않군요. 김보미 선수. 잘했습니다. 제주도에 봄이 왔는데. 좋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주도에는 봄이 계속 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내년에도 제주에 봄이 옵니다. 그 마지막 1점을 한 매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또 한 번에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준우승. 네. 고맙습니다. 네. 김보미 선수 자리해 주시고요. 문제 같은 김보미 선수에게도 우승 트로피가 주어질 날이 오겠습니다. LPB 월드 챔피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 있었던 월드 챔피언십에 네 번 다 결승에 진출해서 두 번째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이름을 여러분들이 크게 한 번 외쳐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승수자 시상 있겠습니다. 김가영 선수에게. LPB 월드 챔피언. 무대. 챔피언의 이름은. 김가영. 월드 챔피언십 두 번 우승. 김가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월드 챔피언십 네 번 열렸는데 네 번 다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게 대단하죠. 네 번 중에 두 번. 5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2022년에 이어서 2024년도 김가영 선수가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챔피언에게 우승 상금 드리고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SK렌터카를 타고 최정상에 올랐고요. 7천만 원이 전달됩니다. 네 맞습니다. 7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가영 선수는 LPBA 누적 상금이 3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7천만 원의 상금 주인공은 김가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즌 상금도 1억 2천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우승을 다 하면 독식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겠죠. 자 이제 최편에게 영광의 트로피 전달하겠습니다. 트로피 전달에는 SK렌터카 황일문 대표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월드 챔피언 김가영 월드 챔피언십의 1위 우승자입니다. 김가영 우승 트로피를 가져갑니다. 오늘의 우승은 김가영 선수에게도 진짜 너무나 특별한 우승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우승보다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우승이었습니다. 앞으로 김가영 선수와 경기할 때 그 웃음을 보여주게 하면 안 되겠어요. 김가영 선수가 웃게 되는 날 갑자기 상황은 바뀝니다. 웃을 때 가장 더 조심해야 합니다. 웃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김가영 선수가 모든 걸 내려놓고 경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무서워지는군요. 더 무서워지는 거죠. 박수를 보내십시오. 김가영 선수가 오늘 최고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그 위기 상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보여준 김가영 선수입니다. 현재 나온 챔피언이니까 손가락 하나 펴주실까요. 참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빈 여러분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일단 일곱 번째 우승을 이제 달성을 했고 월드 챔피언십 네 번 가운데 두 번 우승. 자 이제 챔피언의 우승 소감을 들어야 될 텐데 4세트 8이닝 공타를 기록할 땐 이 순간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네 하지만 챔피언이 됐습니다. 우승자 소감 느꼈습니다. 박수를 보내십시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경기할 때도 많이 떨렸는데 늘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라고 할 때 경기가 끝나고 나면 머릿속이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네 정리가 잘 안되지만 일단은 감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후원사이신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님 그리고 이완근 단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지는 못하시지만 늘 저희 선수들 서포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카드 불독스 서포터즈 여러분들 오늘 또 서울에서 갑자기 오셨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CNT 박민환 회장님 박혁호 대표님 박혁호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0% 이영수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희 김치빌리어드 김종률 대표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믿고 기다려주시고 너무 감사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SK렌터카 트로피가 3개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SK랑 또 인연이 좋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SK렌터카 황윤문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상진 부총재님 늘 저희 위해서 좋은 대회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 대회가 남아있어서 더 고생하셔야 되겠지만 PBA 심판진 운영진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멀리까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지? 아 우리 우리 엄마 아빠 네 시합 내내 제주에서 같이 와서 시합 응원해주시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도 세 번째에요. 근데 첫 번째는 너무 짧게 있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시합 때문에 왔었고 두 번째는 너무 짧게 놀다 갔고 이번엔 세 번째인데 제주도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본 적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보다도 더 덜 돌아다닌게 우리나라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인데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새삼 이 열흘 긴 시합 때문에 더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초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팬분들 제가 팬분들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식당에 갔는데 밥값을 대신 내주고 간 팬분이 계세요. 성함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 먹었고 감사하고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매일 와서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지켜봐주신 분들 잘 못하고 있을 때 더 큰 응원해주신 많은 팬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년에 제주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가영 선수의 우승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참 어려웠었는데 또 제주 특별자치도의 팬들이 김가영 선수 많이 응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참 김가영 선수 입장에서도 참 감동스러운 우승일 것 같고 정말 저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통산 일곱 번째 우승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 두 번 우승을 차지했고 또 한 번 김보미 선수는 준우승 두 번 결승전에 올라와서 첫 우승을 노렸습니다만 오늘 3대1에서 마지막 이제 챔피언십 포인트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우승은 다음 시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우승은 김가영 준우승의 김보미 선수입니다. 그래도 김보미 선수의 공격력이 정말 좋아졌군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보미 선수의 공격력은 누구나 다 알아주는 공격력입니다. 네. 마지막 그 아쉬웠던 1점을 다음번에는 더 빨리 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sk렌터카 가족 여러분들 짜릿한 역전 우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분들도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참 많은 선수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번 김보미 선수의 우승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군요. 그쵸 이렇게 힘든 경기를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막세트까지 간 적도 있었고 박빙의 순간도 있었지만 김가영 선수가 저렇게 무너진 적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무너졌던 상황에서 그렇게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진짜 대단해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열린 월드 챔피언십의 LPBA 주인공은 김가영 선수입니다 SK렌터카 제주특별자치도 LPBA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LPBA 결승전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PBA 결승전 경기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구노 해설위원 저는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